원래 쓰레쉬하면 약간 필승카드 같은 느낌이라 잘 안 꺼내는데 뭐지? 뭐지? 근거 없는 남무비? 봐나보니까 소포트하고 싶네 와 소포트 배치 개빠른거봐 아 맞아 나 쓰레쉬 스킨만듬 아까 진돈으로 스킨 샀지마 과연 모카 형은 졸린 상태에서도 아 이제 잠은 거의 다 깼어 옷을 되찾았어 과연 모카 형은 이 상태에서도 쓰레쉬를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원래 쓰레쉬하면 약간 필승카드 같은 느낌이라 잘 안 꺼내는데 우리 팀에 기계가 하나 있다 이 자식 CX를 먹는 능력이 머리군 베인은 왜 지니랑 1대1을 했는가에 대해 일렉 베인은 왜 구르기를 배우고 지니랑 1대1을 했는가 이것이 의문으로 와 베인! 이래 번지 찍힌거야! 광클 준뇌를 했나보래! 왜 베인이 구르기하지? 베인 노래 줄 거 아랬나? 뻘춤하겠네 피해고 아 이 새끼 움직였어 갑자기 위로 움직여 왜 아 그냥 플래지 한 번 확 멀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그냥 내가 모르겠다 랜선 좀만 빨리 타지 그랬어 아 빗나갔는데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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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거 없는 남무빙 뭐였다 알 수 없네 빨리 밀고 난 직 하고 싶은데 개판으로 세우는 것 같긴 한데 이들은 자존심 쌓은 건 아니고 CS 16개 먹고 귀여워 이러고 있네 어기로 가서 뭐하게 해 어기로 가서 뭐해요? 뭐해요? 눈 뭐해요? 어? 아 야 병신아 이건 부숴와야 될 거 아냐 안 닿아 충북하다 닿을 줄 알았는데 안 닿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미래차이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너 그냥 조련해줄 수 있는데 멍멍해봐 어? 율루가 뭔가 의사소통 중인데? 죽여달라는 건가? 죽여달라는 건가? 아 그니까 하필 진이라 애매하네 율루한테 변이 맞고 뭘 못하냐 안녕하세요 어? 날노릴 줄은 꿈에도 몰랐고 이걸 날노려? 왜? 이거 탑이 쪼까 쪼금 그렇대 아니 탑이래 정글이 쪼금 그래 정글이 정글이 아까 탑 가서 데뷔킹을 해주고 미래에서도 사고친 듯 어궁이 있니? 아 딜 너무 많아 아 2맞았어 아니 Q맞았어 생각보다 많이 세네 소속히 미리 썼다고 그랬나? 내가 한탄 학생이 이기겠지 생각보다 내 몸이 너무 약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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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와 좀 잡는 각 인데어 개감 랜턴 사거리 정돈 줬으면 됐잖아요 뒤로 왔는데 이새끼? 더럴킥 뒤로 왔는데 이새끼? 더럴킥 뒤로 왔는데 이새끼? 뭐지? 나냐? 나한테 왜 그러냐? 어이가 없네 르블랑이 왜 만년설이야? 아니 르블랑이 만년설이네 아 요즘 만년설이네 가건이 있는데 어이씨 비해고도 여기있다 애가 나를 봤나? 어 그쪽으로 올라 어 아군이 있구나 그래서 이상하게 잘 들어왔구나 아군이 있는지 몰랐네 어쩐지 뒤도 안보고 들어오더라 쇼한다 진짜 어떻게 스킬이 저렇게 말하지 그럴 수 있어 가로울 왜 이렇게 이상해졌냐고 영혼좀 먹을게요 예나가 참 웃긴게 진은 내 말 안들었으면서 나는 지말 들어주길 원한다 맞는 말이지 않냐? 아 그걸 왜 나가 멈춰놔 뭐해 거기서 아니 뭐해 진이 여기다 아 이거 안깔았으면 와드보스로 오는거 잡는건데 아 나 진짜 하나 하나부터 열까지 되는게 없네 어휴 난 우리 팀 리스날 별로 믿고 싶지 않은데 거기는 제 공 아니랍니다 고생님 제 공급기 안으로 뛰어드시면 어떡해요 대구가 교초갱이 아마 진을 노리고 접근할거 같은데 내가 시야를 좀 봐줘야지 내가 시야를 좀 봐줘야지 고생님 끝났다 나 저만한 바퀴벌레 봤어 나 저만한 바퀴벌레 봐가지고 제털에 가둬놨어 예전에 여기서 죽이면 개빤 날거 같아서 근데 바퀴벌레 정도면 괜찮지 않아? 좀 혐오스럽다 이 생각은 있지 바퀴벌레 정도면 벌레치고 괜찮지 않아? 벌레치고 괜찮지 않아? 쟤가 날 물어 뜯는건 아니잖아 뜯는 경우도 있다고? 암만 뜯어봤자 그래도 막 진해 이런거보단 낫지 않냐? 아 오히려 집에서 바퀴벌레 발견하는거보다 진해 발견하는게 더 귀찮을거 같지 자고 일어났는데 바퀴벌레랑 한침대보다 진해랑 한침대가 더 무서울거 같애 벌레가 집에 오는게 싫어? 고양이를 키워 아 근데 진짜 애 고양이 키우세요 이거는 솔직히 고양이 키우는 사람도 장점인데 고양이 키우면 벌레 걱정이 없어 양바냥이라고? 앵가넷은 다 잡지않아? 좀 활동적인 고양이만 잡나? 우리집 애는 너무 활동적이라 문젠데 음 잘잤어? 음 엉소하게 생겨가지고 오늘 자는데 껴안고 자는데 빵 소리 나갖고 놀래가지고 불쩍 일어나길래 나도 놀랬잖아 아니 자고있는데 옆에서 뭐가 파닥파닥하고 파악 파닥박하고 일어나 안놀랬고 백이냐? 덩치 이따만한게 하지? 너 말이야 어찌될 어찌될 요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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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v 그러다 엉소한 stabilization 수혜